자, 유튜브에서 존 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KGE KEMICAL로 가볼게요. 아, 이게 왜 이런가요? 자, KGE KEMICAL 일단 매수가격부터 볼 텐데 아니, 이런... 4만 3천원에 10%입니다. 지금 매수가격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지금 현재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려간 폭을 보세요. 엄청나요? 아니, 거의 8%를 빼고 있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는 거기? KGE KEMICAL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길래 그러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훅 빼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KGE KEMICAL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거라면 앞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KGE KEMICAL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이거 무슨 일이죠? 네, 이 종목은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액맨 분할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이 종목 주가가 3만 2천 원대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런 액맨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면 결국은 이 액맨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기업의 펀드멘탈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냐면 11이펭슨입니다. 보통 11이펭슨이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 대략 4만 800원 정도까지는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락을 좀 염두에 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두리기면 제가 하학주를 매매할 때는 보통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냐면요. KG케미칼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이 롯데정밀학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고 KG케미칼은 이분께서 4만 3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수익 중에 있잖아요. 수익 중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익 중이니까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제가 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KG케미칼을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되냐면 제가 종목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화학주를 매매하시려면요. 이게 나와 있는 롯데정밀학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롯데정밀학이에요.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고 오늘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이잖아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 이쪽으로 하면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KG케미칼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4만 800원까지 여기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 매도치고 지금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아니 같은 업종이라 그러면 화학주를 그런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KG케미칼을 살펴드렸습니다. KG케미칼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리님의 KG케미칼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